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다 보셨을 테니까 홈페이지에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감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막 오픈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레드커머스에서 창업했던 분들이 매출 추이랄까? 매출 통계랄까? 내가 한다면 몇 달 만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을까? 매출에 대비해서 수익은 실제로 얼마 정도 나고 있나? 정산은 얼마를 받고 있나? 그런 부분들은 방문하면 방문자용 PT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매출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마케팅도 실제 집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마케팅했던 사례들,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일목요일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세상에 없던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상품을 통해서 창업자들이 또 하나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시 예정 상품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저희 어떤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나 언제 뭐가 출시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또 하나 빠뜨렸네 제가 중요한 정보 실제 도매 가격을 다른 데서 얼마 팔고 있고 저희가 얼마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비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커버스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내용 파악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방문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